올케,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형님, 미국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나 한국에 3일 전에 들어왔어. 먼저 연락한다는 게 정신없었어. 아, 아직도 시차적응이 안 되네. 진짜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미리 연락하지 그러셨어요. 애들 아빠랑 공항에라도 마중 나갔을 텐데요. 뭘 그렇게까지 해. 나 한국 오자마자 이래저래 바빴거든. 그리고 고작 두 대 갔다 온 건데 그나저나 우리 마음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셨구나. 어머님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아메리카에 두 달 가 있는 동안 우리 마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네? 전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어제까지도 어머님 괜찮으셨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 달 동안 거의 올케네에 가서 살림 도맡아서 했다는데 아니야? 아, 네. 회사가 요새 연초라 바빴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살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전 괜찮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요. 아니, 올케가 더 말렸어야지. 안 그래도 맘이 무릎 안 좋은 양반인데 지금 완전 맛이 가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올케는 복받았다. 안 그래? 네, 그렇죠. 전 복받았죠. 뭐야? 올케 반응이 왜 그래? 복받았다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며느리 일한다고 가서 애 봐줘, 반찬 해줘, 청소해줘.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당신 몸 망가지시면서 살림해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워해 하는 거 아니야? 네, 너무 감사하죠. 형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 물음 많이 안 좋으세요?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마음이 안는 소리하고 난리가 났어. 당장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올케가 바로 집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요? 이번 주 야간 근무여서 지금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뭐? 이번 주 야간 근무라고? 아, 정말 할 말이 없네. 네. 혹시 지금 형님 바쁘세요? 일 안 하고 계시니까 괜찮으면 어머님 병원 같이 다녀오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따가 저녁 때 출근하면서 들릴게요. 참나, 내가 일 안 한다고 한가한 줄 아나? 아, 올케는 그 공장일 좀 그만둘 수 없어? 아, 그 일 때문에 대체 몇 명한테 민폐야. 뭐만 하면 맨날 삼교대, 야간 근무. 아, 나는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형님, 그런 회사에서 10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뭘 또 그렇게 정색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올케도 힘들지 않아? 애 키우면서 뭔 일을 그렇게 하냐고. 올케도 참 독하다, 독해. 형님, 제가 독한 게 아니라요.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못 가져다주는데 제가 이렇게라도 벌어야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내가 올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나한테 내 동생을 까는 거야? 까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올케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 키우면서 너무 무리하니까 올케 걱정해주는 거잖아. 신경 써줘도 내가 욕을 먹네? 네,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애를 키우려면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벌 만큼은 벌어요. 그런데 매일 삼교대하고 아침에 삼교대하고 야간 근무하고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엄마 역할을 하나도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저 서준이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겼어요. 이번에 갑자기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시는 바람에 아이도 엄마 일하는 거 이해해주고 있고요. 올케는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그만하자. 입만 아프다. 아무튼 내가 오늘 엄마 병원 데리고 가긴 갈 건데 오늘만이야. 알았어? 현재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병원 가는 것쯤은 형님도 앞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감사해요, 형님.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올케는 진짜 얄미워 죽겠다니까. 아무튼 우리 맘이 일 좀 그만 시켜. 다 올케 때문인 것만 알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한마디를 안 져요. 병원 다녀와서 연락할게. 형님 한국 들어온 거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나도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 한국 들어오자마자 또 밖으로 싸돌아다니느라 집에도 안 들어왔다던데? 형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래? 철들리면 아직 멀었네. 멀었어. 너 왜? 무슨 일 있었어? 아침부터 형님한테 연락이 왔거든? 어머님 무릎 아픈 걸로 나를 엄청나게 잡는 거 있지?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아휴, 누나는 또 왜 그러는 거야? 형님이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만 5년 했다고 했나? 응. 그때 엄마가 고생 많이 했지. 고시생 뒷바라지 하시라. 5년이면 합격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취직이라도 하든가. 취직도 안 하고 이래저래 놀다가 나이 36살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병어가 안 돼서 취직이 안 된다나. 나 그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했지. 그때도 돈 없어서 어머님이 남의 집 식모살이 한 돈으로 어학연수 보내준 거 아니냐고. 근데 형님 이 사실 알아 몰라?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모르지. 아마도. 정말 속 터진다. 아 형님은 알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내가 확 불어버릴까? 안 돼. 엄마가 말하기 전까진 당신도 조용히 하고 있어. 그때 어머님 운이 안 좋아서 악독 사모 만나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무릎 안 좋아지신 건데. 아까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정말 열받는 거 있지? 당신 잘 참았어.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그런 꼬락선이라니. 아 정말 어떡하면 좋니. 아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설득 좀 해봐. 어머니께 무슨 설득을 내? 아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찾고 살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 좀 부담돼. 안 그래도 무릎 안 좋으신데 더 안 좋아지실까 봐.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엄마가 완강하게 괜찮다고 하시니까 나도 손 났어. 아 정말 어머니께 죄송해 죽겠어. 회사는 점점 바빠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어머님이 더 오시겠다고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애한테는 엄마가 옆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머니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는 거지. 당신 가게는 요새 어때? 매출은 계속 그대로야? 오를 기미가 없어? 어떻게 좀 안 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나? 아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아 나도 미치겠다. 당신이라도 잘 돼야 내가 뭐 일이라도 그만두지. 미안해. 올해만 좀 버텨보자. 자영업이 전망을 알 수가 없으니. 어머니 집에 오실 때마다 또 잔소리하실 텐데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인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어쩌겠어. 당신이 좀 참아주라. 이럴 때 보면 당신이 제일 미워 죽겠다니까. 어머니 무릎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내가 요새 좀 무리를 했나? 일어나 있으면 시큰시큰 아프네. 그래도 병원 가서 주사 맞았더니 많이 좋아졌구나.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집에 오지 마세요. 살림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하면 돼요. 무릎 더 안 좋아지실까 봐 걱정돼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손잡아줘야지 누가 봐주겠니. 남의 손 타는 거 아니다. 믿지도 못하고. 아휴. 요즘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 많지 않아요. 홈캠 설치해놓아도 되고요. 남편이 가게 오가면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부리는 거 아니다. 난 괜찮다니까 그래도. 그리고 형님도 어머님 걱정이 많아요. 영희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아휴. 걔는 언제 철들라나 모르겠구나. 오늘도 아침부터 어딜 갔는지 얘기도 안 하고 나갔더구나. 그래요? 얼마 전에 여학연습 다녀왔는데 형님도 생각이 있겠죠. 일찍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나간 거 아니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냐. 며칠 전에도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떡이 돼서 들어왔더구나. 형님이요? 그렇군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죠.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걔는 너무 놀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해서 걱정이고 너는 일만 해서 걱정이고. 네. 저 일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휴. 일은 어떻게 아직도 할 만하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너무 일에만 목매는 것도 옳지 않다.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만하고 서순이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아는 애가 그러니? 집안 꼬락선이를 봐라. 애 먹는 거며 남편 아침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영훈이 식당에 나가서 네가 좀 도와라. 둘이 머리 맞대고 으쌰으쌰하면 잘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저희 다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요. 그래. 그것도 그렇겠지만 나는 네가 일을 나가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좋지. 좋은데 그건 다 집구석도 잘 돌아갈 때 이야기지. 안 그러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꾸준히만 하면요. 힘들어도 돈 잘 벌어요. 안정적인 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저희도 아들 키우고 살죠. 이제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영훈 씨 식당 임대료 되면 끝이에요. 생활비 한 푼 못 가져온다고요. 아휴. 아무튼 너도 고민 좀 해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거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음엔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다음 주 일주일은 못 갈 것 같으니 영이 보낼 테니 서준이 좀 맡겨보거라. 형님한테 서준이를 맡긴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영이도 집에서 노느니 가서 조카랑 노는 게 훨씬 좋을 게다.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아무튼 내 말대로 하거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서준이 보느라 힘드셨죠? 나 몸무게 몇 킬로 빠진 것 같아. 그런데 올케 이거 트루? 리얼리?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생각해두세요. 그런데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내가 며칠 서준이 보면서 올케한테 이걸 말할지 말지 고민했거든? 서준이 첫날 등원 차량 태워서 보낼 때 깜짝 놀랐잖아. 서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 아니었어? You're kidding me? 네? 전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말한 적 없는데 제가 언제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었나요? 서준이는 처음부터 일반 유치원 다녔어요, 형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누가 일반 유치원을 다녀? 그런 애가 내 조카였더니 완전 어쉐임드. 애가 없는 나도 이렇게 잘 아는데? 형님, 제 주변에는 다 일반 유치원 다녀요. 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It's unbelievable. 저는 형님이 더 이상하다고요. 이게 이렇게나 놀랄 일인가요?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낸다는데 내가 안 놀라게 생겼어? 올케 진짜 시대 덜 떨어지게 산다, 정말. 형님이야말로 진정하세요. 올케가 대학도 안 나오고 공장만 다녀서 모르나 본데 요새는 영어 유치원이 기본이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기초는 다 떼고 들어간다? 몰랐지? 게다가 외국인하고 프리토킹까지 하는 수준이라고. 3교대 생산직 공장에 다니면 그런 거 모를까 봐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형님. 부모마다 교육 방침이 다른 거예요. 일반 유치원에서도 매일매일 영어 배우고 있어요. 게다가 원어민한테요. 그거랑 같아?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아메리카로 어학연수 다녀왔잖아. 거기에 6살, 7살짜리 아이들도 수두룩해. 벌써 영어 조기교육 한다고 이렇게들 난리인데 올케는 너무 천하태평하다. 네, 조기교육 시키고 싶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나 보죠? 그런데 전 그렇게까지 시킬 생각은 없는데요. 이래서 공부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는 거야. 형님 지금 저 대학 안 나오고 바로 공작 취직했다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저 기분 나빠요.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난 그게 아니라 올케가 그렇게 교육을 못 받으면 요즘 현실이라도 받아들여서 자식은 수준에 맞게 교육해줘야 된다는 거지. 안 그래? 이래서 가정교육 환경이 중요한 거야. 네, 안 그래도 서준이도 내년부터 영어학원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카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제가 몰랐네요. 올케랑은 이야기할수록 아임 타이어드하다. 정말 타이어드. 형님은 아메리카 여왕연수 다녀오신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메리카! 완전 판타시티겠지. 두 달 동안 미국 놀러 갔다 오셨어요? 제 이야기는 영어 많이 늘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뭐, 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지금 계속 되지도 않는 영어 쓰시는 거 보니까 형님 소득도 없이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올케. 지금 뭐라고 했어? 되지도 않는 영어? 나 무시했어? 리얼리? 스크레이지! 지금 형님이 저 무시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가방끈 짧은 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만 쓰시는 이유. 그마저도 저한테 잘난체하고 싶어서잖아요. 저 눈치 빠르죠? 왓? 올케. 뭐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조카 영어유치원 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조카 걱정을 해서도 뭐라고 하니? 미국 어학연수 돈만 주면 누구나 다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가서 얼마나 잘 습득해서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뭐 괜히 다녀왔다 돈만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뭐야? 네. 전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님 미국으로 두 달 어학연수 보냈는데 한 700만 원 넘게 들어간 거로 아는데요. 그 돈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어학연수 보내준 걸 올케가 뭘 안다고 그래?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네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엄마가 적금 깬 걸로 아는데. 아니야? 그럼 올케는 뭘 알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데? 말해봐. 어머님이 남의 집 식모사리에서 모은 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형님이 몇 달을 어머님께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조르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남의 집 주방에 일 나가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뭐? 근데 그걸 왜 이제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껏 말 안하고 숨겼어? 올케도 아는 걸?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어머님은 형님을 마지막으로 믿어보신 거겠죠. 어학연수 다녀오면 형님이 좀 변하시겠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철 좀 드세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요. 올케가 뭐라고 나한테 철들라 말라 그래. 올해 36살이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취직하든 시집을 가든 뭐라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언제까지 어머님이 형님 뒤치다거리 하실 순 없잖아요. 진짜 뚫린 입이라고. 올케 그만하지 못해? 전 더해야겠는데요. 어머님 무릎 아프신 것도요. 식모살이 하실 때 고생하셔서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나 때문이라고? 진짜야? 네. 저 때문에 어머님 무릎 안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부글부글 하시더니 형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어떠세요? 이젠 정신이 좀 번쩍 드시나요? 올케 진짜. 나한테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손이 사람인데. 네. 그건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또 뭐? 우리 서준이가요. 고모 영어 좀 쓰지 말라고 제게 신신당부하더군요. 서준이가 왜? 고모 영어 못 알아듣겠다고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자기 유치원 원어민 선생님께 고모 데리고 가고 싶다네요. 뭐? 서준이 이 자식. 지는 얼마나 영어 잘하는데. 어? 제가 들었을 땐 형님 발음보다는 발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으아악 열받아. 저기 올케 잘 지내? 형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올케는 진짜 정말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제가 뭘요? 아 몰라. 어머님 병원은 잘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 그나저나 나 할 말 있어서. 무슨 말이요? 형님이 할 말 있다고 하면 겁부터 나요. 나 일 그만뒀어. 왜요? 제가 회사 나오면서 형님을 그렇게까지 부탁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가 되나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삼교대 그래. 좋아. 낮에 일하는 거는 버틸만 한데 야간 근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전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요? 아 몰라. 못하겠는데 어쩌라고. 올케는 젊을 때 시작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난 내일모레 부록이라고. 그런데 생산직이 가당키나 해? 그럼 다른 데 취직하시든가요. 여전히 취직도 못하시고 계셔서 어머님이 부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하고 사시려고요? 형님은 정말 배가 부르셨네요. 그래서 말인데 영훈이 가기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래서요? 나 거기 가서 카운터 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아니. 가게 대박나서 확장 이전했잖아. 그럼 일손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돈은 많이 안 받을게. 가족끼리 일하면 편하고 더 좋지 뭐. 형님.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되나요? 나. 아메리카로 영어교육 연습 다녀온 여자야. 네. 두 달 다녀왔죠. 그래. 당연히 되지. 알면서 뭘 물어. 아니. 티키타카가 되냐고요. 손님한테 주문 받고 음식 서빙하고 계산하고 혹시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야 뭐. 굳이 영어로 해야 해? 저희 가게 이전한 데가 외대 앞이잖아요. 어? 외대야? 그러면 외국어 되는 직원을 뽑았어? 아니요. 제가 영어가 되는데 왜 뽑죠? 올케 영어 할 줄 알아? 네. 형님이 하도 저를 무시하시길래 3개월 만에 회화 뗐잖아요. 뭐라고? 제가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고 공장에 바로 취직한 거지. 머리는 형님보다 똑똑해요. 뭐? 나 멍청하다는 거야? 두 달 미국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를 그렇게 못하면 멍청한 거 맞지 않아요? 올케 진짜! 내가 다시는 올케한테 연락하나 봐라!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정말 형님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나를 그렇게 망신지고 싶어? 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머님 걱정 그만 시키시고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다시 전화해볼 테니까요. 다시 들어가세요. 싫어! 다신 안 해!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래! 더러워서 못하겠어!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올케! 올케! 올케? 미안해! 미안하다고! 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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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올케! 올케!